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연초 새해가 밝았는데요. 투자들 잘 하고 계신지 시장 자체는 최근에 지난 저점보다 높게 바닥을 만들면서 차곡차곡 잘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주 수요일날 국내 증시 캔들을 보자면 밑고리가 길게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날 양봉 캔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일정 부분 추세를 위로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필두로 잠정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뜻은 결국에는 어닝 시즌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지수를 보게 되면 일정 부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기술적 반등을 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60분 봉상 캔들 결국 주가라는 게 장기 입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그리고 2년 장기 입평선을 돌파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위치가 60분 봉상으로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분석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기업들은 기업 설명회를 열면서 작년 한 해 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과 2022년 실적 이미 과거가 데이터가 되긴 했지만 2022년에도 작년이었죠. 실적 성장을 했고 그리고 23년 올해에도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에 많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꼭 실적도 같이 열심히 잘 아셔야 되시고요. 실적이라는 건 결국 실적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은 기업들을 꼭 투자하셔야 많이 내가 투자하는 어떤 리드타임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결국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도 기회비용과 굉장히 많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위치에서 좋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좋은 자리에 사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사실 12월부터 1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증시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재료와 테마가 있는 기업들은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자주자주 연출했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좀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강의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장전에 글로벌 뉴욕 증시라든지 환율 유가 그리고 아시아 증시 분석한 데이터들을 채널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위치도 좋고요. 이미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기업들, 실적이 월등히 좋아진 기업들도 여러분들께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부하실 수 있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됩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란톡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보내주신 번호로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답신 드릴 테니까요. 많이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불 두 번째 강의고요.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명드리고 있는 이 실적, 실적에 대해서 열심히 좀 아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라는 건 사실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아이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오늘 이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으로 결합됐다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사례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강의 앞서서 항상 설명드리지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매번 얘기 드리는 이 PER 그리고 EPS 이 부분은 다 기업의 순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잘 나와야지 EPS가 커지고요. 그리고 EPS가 커진다는 건 PER이 작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저퍼, 저퍼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저퍼라는 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기본적 분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과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실적에 대한 펀드멘탈 분석 분명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급적 제가 산 종목이 빠르게 좀 움직이길 바라는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바로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저는 매매 타이밍을 좀 잡고 있습니다. 항상 뭐 얘기 드렸지만 저는 패턴 얘기 다섯 가지 얘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캔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이 두 개의 분석법을 같이 병행하셔야 마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지금 현 시장에서는 좋은 투자를 만들어 가실 수 없습니다.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손흥민 선수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포지션에선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각도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찰 수 있다는 능력 그것은 결국 주식으로 대치시켜 본다면 바로 실적에 대한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어떤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이 기술적 분석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되고 꼭 양손잡이가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상당히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난번 9월달, 7월달에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약세장이었고요. 이 대칭으로 똑같이 올라오는 지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 약세장에서 지수가 10% 정도 올라오는 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또다시 여기서 이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파동의 크기를 놓고 본다면 이 상당선이 저항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가 바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바로 이 밑에 있는 지지선과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난주 차트 데이터다 보니까 지금 지수는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저항선과 지지선의 중심선을 그어보면 지금 1번 채널, 2번 채널 얘기를 드려보자면 1번 채널, 2번 채널 그 중심값에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도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대응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캔들이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이 캔들이 나왔고요. 다음날 장대항봉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23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중심선을 뚫고 위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 위로 25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코스피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저항선과 지지선의 진폭의 크기는 코스닥이 더 작습니다. 코스피의 진폭이 더 컸었죠. 보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몸통이 살짝 작은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다음날 코스피도 장대항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까지 지금 코스피 지수도 올라온 상태죠. 결국 이 중심선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잘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하방 확률보다는 이 선을 뚫고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코스닥 또한 750포인트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코스피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25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경기 침체, CPI, 다양한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웨이로 지수는 절대 못 갑니다. 조정받으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과정 가운데서 저희는 이 지수의 상승폭보다 개별 기업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면 결국 궁극적으로 계좌는 우상향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 결국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요. 실적이 월등인 좋은 기업만이 지수가 5% 올라갈 때 이런 기업들은 10% 올라가는 겁니다. 이따가 사례 기업으로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오늘 사례로 가져온 기업들은 최근 하락장, 조정장에서도 상승 슈팅이 나왔다는 건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많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재료와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저는 사실 실적이 성장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자면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여야만이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주식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하고 계신 기업이 적자인가요? 아니면 투자하고 계신 영업이익과 기업의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미끄러지고 있고 하향세인가요?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 투자를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양이 아니고요. 지양을 하셔서 투자를 하지 마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시치를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지수에 상승하는 크기보다 개별 기업의 상승하는 폭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만을 오직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실적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현재의 주가는 과거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는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지양을 하셔야겠죠. 가급적이라면 이 실적과 만약에 주가가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실적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당연히 고평가가 되겠죠. 만약에 실적보다 적정 주가가 밑에 있으면 저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자리들에 들어가셔야만이 이런 자리에 최대한 살려고 노력해야만이 좋은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도 여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사면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좋은 기업은 하방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바운딩이 되는 반등의 속도도 빠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바로 이때가 매수 타점이고요. 과감하게 평균적으로 그 회사의 PER 평균보다 위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 번 제공량을 하던지 아니면 신규 종목을 편입하는지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제 투자 정책과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올해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학주 시즌1에도 강의를 드렸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저는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성장하는 회사야만이 저는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5% 성장을 해야 되고요. 영업이익은 10% 그리고 순이익은 5% 정도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실 상장회사가 2300여 개 회사가 있는데 150여 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돼서 150개 들어가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기업들 투자를 해야지 시장을 이기는 좋은 투자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재료 테마, 기대감으로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위인지 모르면서 엇박자 나면서 좋은 투자를 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기다리면 시간이 결국 돈을 벌어주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게 좀 편안하고 여유 있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리고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재무 안정성 지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이었고요. 그리고 유보율이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지표가 가장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유동 비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동이라는 건 회계학적으로 1년 이내라는 뜻입니다. 비유동이라는 건 1년이 넘어가는 걸 뜻하겠죠.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라는 건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유동 부채라는 건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입니다. 결국 이게 100%가 넘으려고 한다면 유동 부채가 만약에 100억 원이고 만약에 유동 자산이 200억 원이어에만이 100%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가셔서 HTS 한번 열어보시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유동 비율이 최소한 100%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런 기업들을 왜 사야 되는지 얘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유동 비율이 높은 기업은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주 이수권 부사체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사체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지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라는 거죠.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렇죠? PAR이 안 좋아진다는 거고요. EPS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안 하는 기업들을 잘 찾으시려면 좋을 텐데 그게 유동 비율이 100% 넘어가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무한정성 지표 그러면 다시 한번 저는 세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 그렇죠? 그리고 유동 비율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부채보다 두 배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꼭꼭 다시 한번 조건에 설명 들어보자면 부채 비율은 제조업 기준으로는 100% 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100% 넘으면 좋습니다. 대신 120%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이라는 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냐는 뜻이기 때문에 유보율은 가급적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지표 꼭 머리에 입력하셔서 꼭꼭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떠한 재무 안정성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동 비율을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료와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죠. 너무너무 핫했던 기업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나. 왜냐하면 589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유상증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주직수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기엔 좋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이 589억 원 이게 기존 주주들한테 배정하는 게 아니었고요. 제3자 배정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한테 배정을 시켜서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행위 유상증자 했는데 그 거래처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갔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들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47,350원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거의 5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순식간에 불과 5 거래일 만에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연출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저는 사실 로봇, AI, 자율주행, 카메라 테마 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산업군은 미래가 전도 유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제가 레인보우틱스를 얘기를 드렸냐면요. 돈 버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저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을 얘기를 드릴 때 꼭 세 가지 기업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SPG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고요. 이건 제가 노란톡에서도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던 기업들이었고 하나가 바로 나무가였습니다. 그런데 나무가는 이미 제가 얘기를 드리고 나서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분출됐었고요. 나무가가 1탄이었다고 한다면 2탄은 지금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된 거죠. 이게 엄청난 호재 뉴스로 인해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실적 대비 해당 회사의 평가 상태를 내려보자면 저는 고평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 슈팅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업사이드보다는 하방사이드가 더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단기간 시세가 분출될 종목은 따라잡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시세 분출된 거 중심값 정도에 내려왔을 때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새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 물론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 드린 이유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2022년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15억 정도로 컨셉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6억, 2분기 때는 2억, 3분기 때는 4억, 도합 12억이고요. 사실 자유재, 로보티즈, 로보로보, 다양한 로봇 관련들은 있지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기왕 주사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였고 그게 나무화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엄청난 재료 테마가 엮이면서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분출됐다고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이 지금 박스권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3만 7천 원 그리고 2만 6천 8백 원 정도 이 저항선과 이 지지선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기업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횡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재료와 테마가 엮이면서 단기간의 시세가 분출됐다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박스권 안에서 어느 자리든 사더라도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안 가고 답답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계속 가지고 보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었습니다. 협동 로봇을 되게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22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단기 트레이딩도 좋습니다. 단타 치는 것도 좋고요. 뭐 좋습니다. 하지만 기왕 지사 투자를 하신다고 하고 내가 계좌가 덜 다치려고 한다면 꼭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들. 실적이 나와준다라는 거는 영업이익이 얼마를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로봇, 자율주의적 얘기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보상이 온다라는 건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만 하나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좀 사례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2부에 있는 기업을 닥터스탁이라는 방송에 나가서도 설명을 드렸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강조를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미약품의 계열사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조제 시스템의 국내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소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약국을 가시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소분해서 약을 줍니다. 그거에 대한 소모품과 하드웨어를 다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JVM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을 70%나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번 이 11월 14일 날, 그렇죠? 12월 4일 정도가 됐을 텐데요. 이때도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었죠. 이 뒤로 배워마켓 랄리들이 남았는데 결국 주가라는 건 사실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방에서 지지를 받았었고요. 중국 이슈랑 엮이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재료 테마 엮이면서 큰 시세를 한 번 분칠했었죠. 근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영망치형 캔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싫어하는데 저는 매직봉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강의했던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적 성장주는 윗고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딱 이 윗고리 2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주가, 이번 주가. 결국에는 이 시세 분출되고 내려왔을 때 의론, 이 캔들의 시가와 중심값과 종가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평균 단가가 좀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뒤로 19,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인 거죠. 요즘 시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 분위기였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방이 튼튼하고요. 재료가 테마가 콜라보레이션을 엮이니까 주가는 윗고리까지 올라간다. 제가 얘기 드린 거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복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망치형 캔들, 저는 매집봉이라고 얘기 드렸죠. 엄청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매집봉의 조건은 다시 한 번 제가 브리핑을 드릴게요.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거래량이 실려야 되고요. 이게 장대한봉이었다고 한다면 투자하기에는 좀 무서웠었습니다. 하지만 윗고리를 만들어주면서 몸통을 작게 만들었죠. 매집봉의 두 번째 조건은 몸통의 크기가 작아야 된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주가는 이 윗고리만큼 올라왔다. 실적 성장 전 윗고리를 잡아놓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 볼까요? 2021년의 영업이익은 12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1분기 44억이고요. 그리고 2분기 59억이고요. 3분기 57억입니다. 제가 여기 보기 쉽게 설명해놨는데요.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60억 원입니다. 2021년에 12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 160억이고요. 4분기에도 60억 가까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220억 원이 되는 거죠. 작년 영업이익이요. 얼만큼 성장하는 건가요? 100억 정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률로 따지면 엄청나게 높은 퍼센테이지인 거죠. 제가 영업이익 아까 연평균 성장 얼마가 좋다고 얘기 드렸었죠? 10%였습니다. 거의 7, 80% 되는 영업이익 성장을 하는 회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수 때문에 같이 하락은 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재료와 테마로 시세가 분출했었고요. 윗고리를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기업으로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JVM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50여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장사 2,300여 개 회사 중에서요.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많이 변동성에서도 튼튼하고요. 혹여 지수 따라서 같이 급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좀 장중에 소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매일매일 아침에 제가 글로벌 증시라든지 유가 그리고 환율 동향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크로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만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눌러질 때 추가 매서라든지 추가적인 공룡 타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크로적인 지표 흐름들은 예측을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비용 부담은 없기 때문에 오셔서 제가 거쳤던 시행착오들을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덜 거치시길 바라겠고요. 꼭 채널 추가와 노란톡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 기업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말에 그리고 산타나 연말 랠리는 없었지만 리오프닝 주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올라갔었죠. 특히 뭐 카지노즈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지케일이 있었고요. 롯데 관광 개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런앤나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긴 했었지만 국적기 회사에 접근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국적기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여객 칸을 화물 칸으로 운행함으로써 운인비 높이 운영됐던 고공행지했던 운인비용에 대한 고 부가가치를 벌어들임으로써 사상 최대 실적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피크아웃인 거죠. 화물이 아니라 화물에 대해 벌어들였던 돈 이상으로 여객으로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 구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LCC를 강조드렸던 LCC라는 저가항공사를 강조드렸던 이유들은 LCC들은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분기, 분기로 첫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진웨어, 두 번째로는 티웨어 항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LCC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주가 순서도 실적 순서대로 간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웨어라든지 티웨어가 먼저 빠르게 움직인 게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진웨어보다 티웨어 항공보다 덜 움직인 기업이 바로 에어부산이랑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그래서 기왕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장기평선까지 위로 올라간 기업들은 진웨어와 티웨어 항공이었고요.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은 아직 장기평선 돌파를 못한 상태입니다. 어느 기업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수자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진웨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자본 잠식 우려에 대해 커지면서 굉장히 큰 장대음봉이 나왔었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전반적인 트렌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그 폭발적인 수요에 있어서 만큼은 대세를 깨트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파는 자리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음봉의 시가를 종가죠. 종가를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그렇죠? 이렇게 딱 그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지선이 됐을 겁니다. 이 지지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온 적이 없었고요.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중 바닥 패턴이죠. 최근에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면 세 글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신뢰도가, 그렇죠? 신뢰도가 높으면서 이 장기 평선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또 조정을 받았어요. 또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21위평선, 61위평선, 120위평선의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다시 17,500원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국자에 대한 제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보복 정책이 중국에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확진자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인 조정의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CC 회사, 상장 회사 중에 4개 회사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기업들은 현 시점에서 공략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웨어와 티아항공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입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조정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적자였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작년 영업적자는 185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이 1853억이었는데 2022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57억 원입니다.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적자 지속인 거죠.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축소입니다. 그렇죠? 2021년에 영업적자가 1853억 원이었고요. 작년 예상치로는 4분기 흑자전환이 되면서 마이너스 75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되죠? 강력하게 실적이 토너로라도 됩니다. 영업이익은 836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지금 리오프닝 주들은 실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재작년은 계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회사의 펀더멘탈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장기평선을 뚫는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자리에서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진해와 슈팅이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우상향 추세를 맞는 거죠. 바닥에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신다면 이렇게 제가 수평선을 두 개 비슷하면 그거 볼게요. 그러면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채널을 안 깨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보일 텐데요. 그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리오프닝 지도를 꾸준히 우상향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64억 원. 이걸 분기별로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작년 영업이익이 영업적자가 마이너스 7억 원인데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적자 폭을 줄인 거죠. 그런데 3분기 때 영업적자 폭이 커졌어요. 그런데 제가 진해어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 국제 유가가 높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환율과 연관성이 높은 비행회사들, 여행회사들, 당연히 항공회사들 연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국제 유가가 한 70불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00불이 넘었을 때 수준 높고 본다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4분기는 수요 회복 플러스 유가 안정세로 인해서 흑자 전환할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절대 겁먹을 자리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기업이 대년에도 적자가 계속될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매를 해야 되는 자리였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실적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올해, 원년이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펀드멘탈적으로는 2023년 흑자 전환,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높이면서 이중바닥 패턴, 상승용 상각수로 패턴, 그렇죠? 고점은 그대로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실적과, 그렇죠? 실적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 기업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산업이라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직 쪽도 연관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우선은 현우산업을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너무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간이 아니라 저의 어떤 채널이나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한테 가감없이 모든 걸 다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법인에 대해서 최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샵 3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샵 377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산업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주가는 그냥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60분봉 차트니까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때 LG전자와의 전장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자리가 몇 가지 있어요. 이 장대항봉의 중심값 자리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지하려다가 또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짧은 하락파동을 만들었고 다시 주가는 4,700원에서 800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결국 2선까지 지금 올라온 거죠. 그렇죠. 이 장대항봉의 중심값을 다시 올라선 겁니다. 왜냐고요? 실적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은 4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적 패턴에도 부합되는 기업인데요. 작년 1분기가 12억 원이었고요. 작년 2분기가 23억 원. 그리고 작년 3분기가 30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실적 패턴은 뭐라고 얘기했죠? QOQ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2억에서 23억, 2배 높아졌고요. 23억에서 30억으로 거의 3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65억 원이고요. 그러면 재작년 2021년 41억 원이었으니까요. 4분기가 30억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100억이고요. 2022년 실적은 2021년 대비해서 2배 넘는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겁니다. 매집봉 한번 세웠고요. 바로 이런 자리들 사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매집봉을 세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여기 4,700원까지 올라갔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또 상수형 상각수런 패턴 만들었고요. 여기는 여캐든 숄더 무항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영망치형 캔들 윗꼬리 다 잡아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한 4,700원 후반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 강의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많이 숙달 과정들 필요하십니다. 노란 통계와 노란 채널을 오시면요. 제가 강의들 계속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지금 이 강의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도분도 같이 접목해 보신다면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고 좀 더 편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얘기를 좀 간단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사례 기업들 설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SP라는 기업입니다. KSP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 피팅 밸브 쪽 관련된 기업입니다. 좀 보시면요.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2021년에 영업이익은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분기 때 10억 원 2021년에 영업이익의 절반을 1분기에 절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2분기, 작년 3분기 40억 중반대를 걷어냈습니다. 작년 3분기 누적까지 101억 원입니다. 4분기에도 40억 나온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이 거의 5배 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거의 7배, 8배 가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죠. 억눌려 있었는데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드론 테마가 좀 엮이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 제가 좀 종목명을 잘못 넣었는데 KSP가 아니라 인지 컨트롤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재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쪽이 특히 전기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동사에 대해서 고부가치 제품도 많이 팔린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에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 컨트롤스라는 기업이 당연히 주가 실적도 좋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다 조정받지만 언제든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자동차 쪽이지만 드론 테마 관련된 이슈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집봉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 매집봉들을 잡아 먹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지금 모빌리티 섹터가 조정을 크게 많이 많이 받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은 너무너무 좋은데 기아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너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실적이라는 펀드멘탈이 훼손 훼손이라고 한다면 예산 컨셉이 한 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되는데요. 만약에 100억 정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다. 이거는 어닝 쇼크니까 문제가 되겠죠. 실적에 대한 훼손이 있겠죠. 그러면 실적을 통해서 PR로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주가 조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실적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해당 기업은 파는 게 아니고요. 좋은 기업은 계속적으로 사서 모아가면서 시간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평단을 계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제로 테마에 의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실적 주술한테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매우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SP도 사실은 차트는 아니지만 설명을 들어보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피팅벨브 업체입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021년을 뛰어서 넘은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대 주주는 금강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도 드론도 있고요. 피팅벨브 쪽도 당연히 앞으로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조선 섹터도 사실 좀 최근 주가 조정이 컸었습니다. 좀 더 큰 폭으로 좀 넓혀보자면 태조이방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신조어였죠. 바로 태양광 그리고 조선 그리고 2차전지 방산 그리고 원자력 이 5개 업종과 섹터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대시세를 분출한 기업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기간 조정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이 과정을 좀 끝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 CS 윈드 강력하게 주가가 억눌려 있었지만 오늘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조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KSP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 정도 괜찮았고요. DK락 이런 기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K락은 사실 제가 신대가에서도 자주 자주 사례기럽으로 설명드렸던 기업입니다. 2차전지 쪽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쪽은 저는 사실 LIG 넥선 좀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4분기쯤 매출이 좀 슬로우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스가 최근 이번 주에는 시세 반등 되돌림이 좀 강하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PHI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KSP라든지 인지 컨트롤 수는 지난주에 드론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는 한번 시세가 났었는데요. 결국 실적 좋은 기업들을 열심히 모아가면 이런 제로테마가 투자 수익의 기회가 된다. 어떻게 보면 더 오래 보유할 수 있었던 기업을 좀 더 빠르게 팔 수 있는 제로테마 슈팅으로 인해 기회가 생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 컨트롤 수 여기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이제 KSP 차트이고요. 좀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사실상 사상 최대 실적인데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에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6억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다 꽤 차고 있습니다. 보시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6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영업이익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3분기 누적으로 26억 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좋은 실적을 걷어냈고요. 4분기에도 9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35억 그렇죠?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실적은 21년 대비해서 거의 75% 넘는 실적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주가는 바닥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재료 테마로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죠. 저는 주가가 사실 재료 테마로 급등한다고 하면 저는 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우산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자리들이 바로 뭐가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바로 매집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매집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 실렸죠? 몸통 크기 다시 작아졌죠? 이 기업은 다시 한 번 이 윗고리를 잡아먹으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지 컨트롤스 그리고 KSP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테마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는 엑토즈 소프트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게임 섹터 안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정말 자주자주 노란통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게임주 중에서 꾸준하게 돈 버는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첫 번째 M게임입니다. 그렇죠? M게임이라는 기업은 열혈 광고에 대한 어떤 게임이 굉장히 꾸준하게 좀 잘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나이트 온라인 신작 자체도 굉장히 많은 동시접수 유저가 들어오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투톱이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이뤄줄 거고요. M게임은 최근에 시세가 한번 좋게 올라갔었죠.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게임주 중에 저는 돈 버는 기업 딱 두 개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M게임과 엑토즈 소프트인데요. 엑토즈 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때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났던 것 중에 기억나시나요? 중국에 우리나라 게임 판모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게임 섹터가 일제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세를 좀 반납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재차 시세가 크게 분출되는 모습을 보였죠. 선을 한번 또 그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위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주가는 60분봉 차트에서 이 가격과 이 가격선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위로 한번 시세가 분출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시세는 내려왔고요. 바로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안에서 이중바닥 패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은 사실 지난 부보다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은 254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더하게 되면 206억 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회사의 실적 패턴 너무 좋죠. 1분기 때는 50억이 안 됐는데 지금 75억에서 84억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70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2021년보다 2022년의 실적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구름대 같은 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저항이자 지지가 되는데요. 바로 이런 8,000원세 7,900원에서 8,900원 지지받는 자리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이렇게 가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8,2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죠. 엑토지 소프트는 그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격리선이 튼튼하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이 저항선이 캔들이 돌파하면서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지지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1번 채널 아까 지수 들으면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2번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여기 중심값을 잘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몇 안 되는 돈 버는 실제적인 게임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었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흐름은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더 잘 나온다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님에도 게임즈를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요즘 그런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요. 기왕 지사 기왕 똑같은 업종에 기업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돈 잘 벌고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으로 지표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도 정말 열심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이 저랑 좀 부족하고 짧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채널 추가랑 노란톡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되시겠고요. 장중에는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올해 2023년 흥무연 해가 밝았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고 기술적 위치 좋은 기업들 저와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불 두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